이상한 나라의 에리카님 나이트 못이 안되는 것을 제 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 드리니까 마우스 따라서 화면에 보이듯이 똑같이 따라서 설정을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유치님들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알려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이 더운 여름날에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우리 이상한 나라의 에리카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채널 이상한 나라의 에리카 채널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유익한 채널이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데는 영어를 피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에리카 채널 구독 알림 설정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잘 따라 하세요 채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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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